안녕하세요. 오늘은 릴부탱 32카운트 4월 임프로버 레벨에 퇴근은 없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어요. 시작할게요. 섹션 1, 오른발, 백, 오픈바디, 1시 반 방향, 왼발, 터치 12시 방향, 보드셔플, 스웨이 2번 오른쪽, 왼쪽, 세일러 스텝, 비하인드 사이드, 사이드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크로스락, 리커버, 사이드 샷, 오른발, 크로스락, 리커버 오른쪽, 4분의 1턴, 보드 스텝, 오른쪽, 2분의 1턴, 왼발, 백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발, 뛰면서, 호흡, 백, together, hold 오른발, 앞으로 뛰면서, 호흡, 보드 스텝, together, hold 힐 스위치, 오른발, 힐 터치, together, 힐 터치, together 오른발, 보드 스텝, 오른쪽, 2분의 1턴, 왼발, 백 카운트 앤 1, 2, 앤 3, 4, 5, 앤 6, 앤 7, 8 섹션 3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은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부티 쉐이크, 오른발, 호흡, 백 터치할 때 힙이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together 오른발, 호흡하면서, 보드 스텝, 터치할 때 힙이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together 카운트 앤 1, 앤 2, 앤, 아, 3, 앤, 4, 앤 아홉시 방향에서 앤 1, 앤 2, 앤, 아, 3, 앤, 4, 앤, 5, 앤, 6, 앤, 7, 8 섹션 4 오른발, 백, 사이드 포인트 왼발, 보드 스텝,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셔플, 크로스 볼, 크로스 왼쪽, 4분의 3 턴 6시 방향까지, 어나인드 턴, 바운스 2번 하시면서 6시 도착하시면 돼요 원은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오른발, 백, 들어가시면 돼요 카운트 1, 2, 3, 4, 5, 앤, 6, 7, 8 1, 2, 3, 앤, 4, 5, 6, 7, 앤, 8 1, 2, 3, 앤, 8, 앤, 1, 앤, 2, 앤, 3, 앤, 4, 앤, 5, 앤, 6, 앤, 7, 8 1, 2, 3, 앤,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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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의 1탄하면서 3번째 월 1, 2, 3, 4 리스탈트는 6번째 월 16카운트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있어요 여섯번째 월 3시 방향에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탈트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, 9, 9, 9, 10